그리고 두 분께는 아무래도 전작에서 만나신 적도 있으시지만 이번 영화처럼 이렇게 약간 대립관계였던 적은 제 기억으로도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들을 촬영하시면서 두 분간의 서로 대화를 나누신 부분이나 조금 신경 쓰셨던 부분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두 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랄까 너무 형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솔직히 매장면 매장면 같이 나올 때마다 화가 자연스럽게 감정이 제 감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만큼 정말 너무 좋은 호흡이었고 형님이랑 너무 즐거웠어요.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영화 보는 내내 정석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고 끝나고 나면 꼭 손 한번 잡아줘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작품을 보는 내내 제가 같이 찍었고 또 이야기의 끝을 아는데도 다음 장면 다음 장면 계속 조정석이라는 배우를 따라가면서 이야기의 끝까지 아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. 역시 조정석이라는 배우는 정말 멋진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금방 말한 것처럼 너무나 즐겁게 서로 알콩달콩 톰과 제리처럼 아주 재미나게 작업을 항상 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 배우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너무 고생했군요. 너무 고생했군요. 안녕하세요.